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밀엄을 키울때 야채가 아닌 물을 줘서 수분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밀엄을 키울 때 사료에 해당하는 중요한 두가지가 있어요. 이제 밥에 해당하는 밀기울이 있구요. 이제 수분에 해당하는 야채가 있죠. 자 밀기울은 보통 이제 대한제분 이런 거대한 업체를 통해서 대량으로 매입이 이루어집니다. 밀기울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항상 문제는 야채였어요. 이게 매입에 의존할 경우에는 매입가격도 만만치가 않죠. 가격 또한 변동폭이 커서 안정적인 운영이 힘듭니다. 다행히도 저는 운이 좋은 편이었어요. 저희 장인어른과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농사를 하고 계셔가지고 두분의 도움으로 그나마 야채 걱정은 좀 더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밀엄 생산량 대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 텃밭 농사를 짓는 건 당연했구요. 하지만 이제 수확기에만 야채가 풍성했지 그렇지 않은 계절인 겨울에는 야채 완전 보릿고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실내에서 상추 수경재배도 도전해보았구요. 유지 관리가 조금 힘든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밀엄에게 수분급여는 평균 주 3회 정도에 그쳤죠. 근데 이제 밀엄을 키우면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먹이 공급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수분 공급에 대한 진짜 갈증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이 물 주는 방식을 알고는 있었어요. 제 예전 완전 초창기 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분무기로 물을 주는 방식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응해나 곰팡이 같은 병충해가 솔직히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었어요. 농장 구조에서 만약에 이거를 실험적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하는 건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을 줬을 때 만약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건 스케일이 워낙 커지니까 그래서 키우던 밀엄 중에 중대 사이즈에 가까운 밀엄 10박스 정도만 따로 분류를 했구요. 이 녀석들의 야채 급여를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물과 비타민을 섞은 수분 영양제를 하루 2회씩 매일 급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약 한 달간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게 되었는데 결과는 정말 놀랐습니다. 기존 야채의 밀엄은 성장 과정 중에 중대 사이즈에 가까워질수록 죽는 개체가 조금씩 있었어요. 물론 야채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매일 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현상이 유전적인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당시에는 다만 이로 인해서 사체를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사체들이 보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영양제를 준 영양제 밀엄에서는 사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제로에 가깝게 시체가 없었어요. 진짜 깔끔했어요. 여기서 이 결과에 대한 것을 추론해 보자면 영양 부족으로 인한 폐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밀엄은 자연에서는 분명히 다양한 먹이원을 통해서 영양을 흡수할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 정한 사육 방식에서는 상당히 규격화되어 있죠. 다양성도 부족하고요. 밀기율, 특정 야채들 끝입니다. 야채들도 사람이 키우기 쉬운 야채들로 특정이 되어 있죠. 밀기율과 몇몇 야채만으로 그것만으로는 영양결핍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합 비타민제 성분표를 보면 정말 다양한 영양성분들이 첨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결과물, 밀엄의 크기입니다. 물론 이 사진은 좀 극단적인 거예요. 제가 좀 설명하기 좋게 그냥 이렇게 극단적인 거 갖고 온 거고 실제 이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자, 야채 밀엄보다는 영양제 밀엄이 1.5배 큰 차이를 보였어요. 이와 비례해서 밀기율의 소모 속도도 야채 먹는 밀엄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밀기율을 적시고 젖은 밀기율을 이제 내가 먹는 거다 보니까 밀기율 먹는 속도도 확실히 빨랐어요. 즉, 영양제 먹은 밀엄이 밥도 많이 먹고 키도 쑥쑥 컸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밀엄을 키워보신 분이나 앞으로 이제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밀엄은 수분기 있는 먹이를 상당히 좋아해요. 물론 건조한 밀기율도 먹지만 이 수분기가 있는 먹이에 더 큰 반응을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야채죠. 그래서 이 야채를 주면 이 주변이 아주 밀엄이 부글부글 끓죠. 이 주변으로 싹 보입니다. 밀엄들이. 야채가 닿은 부분은 괜찮은데 그 야채가 있지 않은 부분 있죠. 그 사이드라인이라든지 뭐 그런 쪽에는 밀엄들이 야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 보이진 않지만 여기 있는 애들은 어쨌든 야채를 못 먹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얘들이 싹 다 와갖고 야채를 같이 먹어주면 좋은데 결국엔 뭐냐. 먹는 애들과 안 먹는 애들이 나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물을 뿌리게 되면 이거 물 뿌린 직후인데 지금 화질이 좀 그렇긴 하지만 사육상자 전체 밀기율이 이제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 말인 직후는 뭐냐. 사육상자 전체 안에 있는 밀기율 표면이 전부 다 야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정 애들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골고루 애들이 골고루 잘 먹게 된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주 2, 3회 야채 먹는 밀엄 그리고 매일 2회씩 수분 영양제를 먹는 밀엄 딱 나오죠. 저희는 지금 이 물을 뿌리는 수분 영양제를 주는 방식을 하루에 두 번씩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확실히 주에 2, 3회보다 매일 2회면은 훨씬 양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영양제 밀엄이 클 수밖에 없고 더 잘 클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밀엄이 건강하기 위해서 수분 영양제를 써야 되는 이유인데요. 지금부터는 사람에게 좋은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밀엄 농사꾼입니다. 밀엄에만 집중을 해도 시간이 부족하죠. 하지만 야채 급여를 하다 보면 이게 투잡이 돼요. 야채를 먹여서 밀엄을 키우려면은 밀엄 규모가 커지면은 커질수록 농사 규모도 비례해서 같이 커집니다. 진짜 밥 깔고 골 파다 보면 진짜 현타 와요. 괭이질 하다가 잠깐 쉬다 보면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어요. 저희는 밀엄 야채를 케일을 먹이는데 이게 또 배추흰나비 애벌레가 엄청 생겨요. 살짝 방심하면 다 깔고 먹습니다. 지금 보이세요 애벌레? 여기 애벌레 있죠. 이렇게.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 되면은 약치고 비 온 뒤에 약치고 장마철에는 진짜 이거 쌍용 나와요. 농약도 센 거 쓰면 효과는 좋다는데 솔직히 저는 이게 곤충 먹이는 거다 보니까 벌레 잡는 약을 쓰는 건데 벌레를 먹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농약을 써요. 개피해서 추출한 뭐 이런 친환경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걸 쓰다 보니까 효과가 직방적이지 않아서 좀 자주 줘야 돼요. 정말. 자 이렇게 힘든 농산리를 수분 영양제만 있으면 빠이빠이 할 수 있습니다. 농사는 취미 수준으로 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낭만도 있고 재밌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급여 시간 또한 확 줄어듭니다. 밀어맥에 야채 줄 때는 보통 이제 채를 썰거나 슬라이스를 썼는데 야채가 뭉쳐지지 않게 고루고루 펼쳐줘야 돼요. 그래야 안 남기고 구석에 있는 녀석들도 나름 골고루 잘 먹거든요. 그렇게 혼자 열심히 야채를 주다 보면 두세 시간은 훌쩍 지나갑니다. 이 또한 노동력 상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수분 영양제는 얼마나 걸릴까요? 자그마치 4, 50분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찍찍 뿌리면서 가면 되니까 일도 훨씬 수월하고요.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편해지면 더 편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칸칸마다 노즐이 가게끔 지금 설비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넉넉히 잡아도 5분 아니면 끝입니다. 야채 줄 때는 3시간, 직접 물 뿌릴 때는 40분에서 50분, 그리고 밸브 열어서는 5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분 영양제를 쓰고 좋은 점. 지난 제가 만들었던 영상에서 이런 영상이 있었는데 저희는 가습기를 뺐다고 이런 영상이 있는데 밀어미 사육실에 가득하다는 가정하에 겨울을 제외하면 보통 40 정도의 습도가 유지가 됩니다. 이때 수분 구별을 하게 되면 습도가 15에서 20 정도가 순간 팍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서서히 내려오게 되죠. 사실 밀어미 습도가 필요한 이유는 수분 섭취를 하기 위해서거든요. 밀어미, 밀어미 뭐 피부 보습 같은 게 필요할 리가 없잖아요. 이제 공기 중에 습도가 있으면은 건조한 밀기율이 그 습도를 흡수하고 그 밀기율을 밀어미 먹고 쓸데없는 공간까지 습도가 퍼져가지고 벽채에 곰팡이와 같은 것도 생기고요. 화랑공 나방이랑 날파리도 활개를 칩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제 필요한 만큼의 물을 그 안에다가 주는 거다 보니까 가습기는 필요가 없는 셈이죠. 하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사육실에 밀어미 많이 있을 때만 적용이 됩니다.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끼케야 밀어미 6만 마리 뭐 그래봤자 10키로 정도로 아마 시작을 하게 되실 텐데 거기다 물 좀 줬다고 그 공간 자체가 습도가 이렇게 확 올라가진 않겠죠. 금방 건조해질 거예요. 큰 산업용 가습기는 필요 없고요. 그냥 그 사육 선반 근처에 그 가정용 가습기 하나만 갖다 놓으셔도 충분합니다. 여기까지가 야채를 주는 것보다 수분 영양제를 주는 게 더욱 좋은 이유라고 생각하는 저희 밀어미 판다의 생각이고요. 여기에 이제 반전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이유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충은 물을 못 줍니다. 농사를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게 저희가 성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을 받을 때 화랑공 나방 애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밀기율 양을 약 3에서 400g 정도밖에 안 줘요. 상당히 적게 주죠. 밀어미가 부하했을 때 얼마 안 되는 기간 내에 그거를 전부 다 먹어 치워서 그 안에 있는 화랑공 나방 유충들이나 이런 애들을 먹어서 없애기 위한 취지인데 저희가 그 밀기율 위에 보통 이제 체망이 얹어지다 보니까 여기다 물을 뿌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밀기율이 젖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체망이 있으니까 얘들이 그 밑에 있는 밀기율을 못 먹어요. 결국 그 수분기를 제거를 못 해주고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얘네도 물 줘서 빨리빨리 끝내면 참 좋기는 한데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성충들은 야채를 먹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거기다가 수분 영양제를 한번씩 뿌려서 그렇게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 음악 음악